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위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정말 올바르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따뜻해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리TV의 캐치플레이지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대리TV 2024년 상반기 특집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 동시간대 밤 11시에 여러분들이 다시 이 방송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낮에도 아마 오후 한 3시쯤 이 방송이 또 여러분들이 시청자들이 만나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편성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오늘도요. 많은 내용 가지고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인지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중 채무자가 대한민국 다중 채무자가 드디어 45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450만 명. 다중 채무자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개인이 은행에 세 곳 이상 빚을 진 우리 국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우리는 다중 채무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행 세 군데에서 빚을 진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가장 아닐 거 아닙니까? 450만 명이 그러면 남편분이 이제 빚을 은행 세 곳에 빚을 지거나 아내 분이 빚을 지거나 그랬으면 부가 따로따로 세 곳 세 곳 여러분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러면 남편이 문제가 되면 아내 문제가 되고 아내가 문제가 되면 남편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450만 명 더하기 450만 명은 9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자녀 둘을 칩시다. 그러면 무려 1,800만 명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거의 한 40% 되는 그 인구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오늘 기사는 그런 거 나왔습니다. 사채업자들 정부에서 다 그냥 투드리겠다고. 그런데 물론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도저히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이 다중채무자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보험을 해악하러 갑니다. 자기가 들은 마지막 보로 해악. 보험. 해악에서요. 환급금이 지금 무려 얼마까지 치솟았냐면 40조입니다. 40조. 그랬더니 보험회사 직원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고객님 이거 지금 지금 한 12년을 보호 오셨는데 이거 해악하면 저기 손해보십니다. 원금 다 돌려드릴 수 없고 위약금이 좀 꽤 큽니다. 라고 하면서 주로 이제 뭘 유도하냐면요. 보험금을 넣었으니까 그거를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보험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6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달 지난달 약 두 달간요 무려 보험담보대출이 2조 원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일단 뭐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장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진짜 너무 힘들으니까 어떤 부업 형식으로 주식이라도 좀 해서 어떻게 좀 돈 좀 벌어볼까 하고 들어오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주식을 하시느냐 무슨 공부를 하시거나 주식에 주자도 모르시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주식 시장에 그러면 정말 이게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데 몰라요. 그러면 누굴 믿어요? 대개 이제 그 기업의 총수들 회장님들 이재용 회장 최태훈 회장 이런 분들 믿잖아요. 내지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뉴스에서 증권방송이라든가 어떤 YTN 연합뉴스 MBC KBS SBS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경제방송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믿고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믿음이 가는 건 역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믿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의 밸류업 그 얘기인데. 자 한 번 화면을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실게요. 이 지금 차트가 어떤 거냐면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거는 이게 현대차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갑니다. 자 가실게요. 자 오케이. 이게 현대차고요. 현대차 최근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여기도 이제 거래량 좀 들어왔고요. 거래량은 이제 좀 박스권에 갇히면서요. 지금 잠깐 횡부하고 있어요. 자 현대차 보셨죠? 현대차. 자 다음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다음 차트는요. 기아입니다. 기아. 앞에는 현대차고 기아입니다. 기아도요. 꽤 올랐죠. 왜 그랬어요? 밸류업이라고 그래요. 밸류업. 정부에서 밸류업.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정부에서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본을 좀 따라가시는 것 같은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다시 한 번. BPS라는 게 있어요. BPS. BPS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밑에다 쓸게요. PBR 이렇게 얘기해요. PBR. 요즘 이제 앞에다 이제 저 PBR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델리티비 대가들의 특자입법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BPS는 BPS는 청산가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당순 자산가치 비율 뭐 주당순 자산가치 비율 이런 게 아니고 PBR은 뭐냐면 청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물음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니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BPS 청산가치가 예를 들어서 만 원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BPS가. BPS는 청산가치. BPS가 만 원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가격은 얼마다? 얼마다? 그러니까 4천 원 이렇게 막 거래되고 있다고 치자고요. 4천 원 이게 이제 PBR이라고 그래요. PBR 청산가치 대비 지금 실제적으로 PBR은 1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청산가치가 만 원이면 시장에서 지금 만 원이 거래되어야 되고 거래를 거래가 돼야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2만 5천 원까지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의 약 58%가 BPS 대비 PBR이 1배 이하인 종목이 거의 60%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일본 정부에서 각 기업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네들 만 원짜린데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어? 그러면 자사주 매입해 이런 거예요. 자사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도 막 걷어들여. 그래서 주가를 부양시켜서 어디까지 만 원으로 맞춰 나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34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힘들어요. 일본은 준기축 통화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일본 그러니까 화폐를 발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해서 일본 주식들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저 PBR주 60% 되는 그 종목들을 막 사들이고 그다음에 기업들 총수들 불러다가. 야, 니네들 이거 맞춰.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모델 삼아서 한번 벤치마킹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얘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조차도 이거를 지금 주가를 사주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사고 있는데 일본의 대주주들은 자사주를 매입해서까지 주가를 부양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성서장이 왜 현대차와 기아를 지금 차트를 보여주느냐. 보여주느냐.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발표했고. 그리고 그러면 얘네들이 왜 가격을 자꾸 낮추느냐. 코스피 200 종목들이. BPS가 만 원짜리인데 왜 천 원, 이천 원에 거래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총수가 아들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분을. 물려주면 주는 과정에서 일단 나오는 상속세라든가 이런 문제를. 그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언제냐면 2월 19일. 어저께인가요? 어제 그제. 매일 경기에서요. 2월 19일 날 나온 기사인데. 나온 기사인데. 자, 뭐라고 썼냐면. 일본은 중앙은행에서 주식을 매수해주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각 기업 대주주들한테 자사주를 매입하셔라도 주가를. 그러니까 가치, 청산 가치 대비 지금 PBR을 1배로 지금 옮겨놔라라는 거예요. 그죠? 니네 가치가, 청산 가치가 만 원이면 만 원까지는 너네들 자유로 만들어내라 그 얘기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현대차, 기아차 급등하니까 차익실현에 나선 누구? 그리고 임원들입니다. 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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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번 기사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현대차동차, 기아차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각 임원들이 보유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너네들이 자사주를 사서 해야 되는 상황에. 19일 금감원, 금융감동원 정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4년 현대차, 기아차의 상무금 임원이 각사 주식을 각각 1억 원에서 얼마? 1억 9천만 원. 1억 원에서 1억 9천만 원가량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분 회사 주가가 급등하던 1월 말에서 2월 초. 다시 한번 1월 말에서 2월 초에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세히 봅시다. 자세히 봅시다. 가장 많은 금액의 주식을 매도한 나욱진 현대자동차 트럭 총괄 실장님. 실장님, LCM. 저는 몰라요. 직책은 상무입니다. 지난 14일 본인이 갖고 있던 현대차 주식 347조 전량 얼마치 8,590만 원에 장래 매도했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샀을까요? 이거는 개미들이 산 거죠. 왜? 저 PBR, 저 PBR, 저 PBR, 저 PBR, 저 PBR. 정부 정책. 저 PBR, 저 PBR. 1배까지 가냐, 1배까지 가냐 그런 거잖아요. 언제? 14일 날. 그다음에 기아에서도 상무급 임원 매도세가 잇따랐는데 가장 많은 금액의 주식을 매도한 김기수 상무님. 이분은 지난 1일 날, 1일 날 기아 주식을 어떻게 좀 파셔서 7,466만 원을 수익을 나셨어요. 고맙겠어요. 여러분, 이 상무님, 이 상무님 돈 많이 받잖아요. 영봉도 세고. 그런데 벼룩에 간을 빼먹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도 차익실현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매일경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24년 2월 19일 기사에 나옵니다. 다시 한 번 갑시다. 언제 팔았다고요? 여기 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때 팔은 거 아닙니까? 14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14일. 그러니까 이때 파셨다는 거잖아요, 이때. 이게 이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오는 게 저 PBR 열풍 주춤, 코스피 거래대금 털썩. 그래서 코스피 자금이 다시 코스닥으로 옮겨가면서 코스닥에는 또 뭐가 움직였습니까? 웬 때 아닌 초전주체가 왜 또 나옵니까? 그리고 2차전지, 2차전지. 그만하시라니까, 2차전지. 그만하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좀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여기 기사, 아시아경제. 2월 19일 기사를 제가 캡처 떠왔습니다. 김석환 연구원님께서 이달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는 약 6조 원 상위하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이따 반두체와 정부 정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정책이라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 당분간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급될 가능성이 크대요. 그런데 누구 정부 정책인데 어떻게 상모들이 거기서 몇 천억씩, 그거 막 1억 9천씩 이렇게 팝니까? 이거 알기로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정부를? 그다음에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뭐라냐면 2월 초에 비해서 저 PBR주들이 독주 현상은 약해지긴 했지만 은행, 그리고 증권. 증권조가 안 좋죠, 지금요. PF 대출 때문에. 그다음에 자동차, 대체로 저 PBR 탑픽 업종으로 꼽히는 주식들의 지난주 주가가 견고하다는 점. 생각해 볼 만한 요인. 이거 봐요. 아저씨,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파시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런 기사가,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기사를 잘 안 봐서 그렇지. 내 눈에만 띄었나?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흥분하지 말고.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재평가 들어간 만큼 저평가 종목의 상승 투자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 글쎄. 밑에 봅시다. 삼성증권 연구원이에요. 정명지 연구원께서 20년간 저평가 받아온 국내 증시를 정성하려는 과정이기에 저 PBR주 열풍 현상은 계속 길게 지속될 것이다.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는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만 거래소도 이 PBR 관리를 꺼내 드는 등 이제 꺼낸다는 거예요. 대만 거래소도. 여러분, 닛게이지 수는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34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한 첫 번째 이유는 정부에서 야, 너네들 대주주들 말이야. 알았지? 야, 자사주를 매입해서라도 올려. 올려. PBR. 1배까지 올려라고 해놨고. 그러고 더 무서운 거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주식을 산다. 전 세계에서 일본이 처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대만 거래소도 PBR 관리를 꺼내들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제 시작을 해볼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화면 가져왔어요. 이거 대만 가권지수입니다. 여기 기억하세요. 월봉이거든요. 이게 팬데믹이에요. 팬데믹, 팬데믹, 팬데믹 이후에 주가 다 똑같이 올라갔어요. 코스피드 3,3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 주고, 그리고 반등 주면서 얘네들 신고가입니다. 직전구점 뚫었다고요. 직전구점, 직전구점 뚫었다고요. 여기 직전구점 뚫었다고요. 직전구점 뚫어버렸다고요, 대만이. 대만이 직전구점 뚫었다고. 대만이 직전구점 뚫었다니까. 이건 대한민국이요. 이건 대만이고, 이건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이게 팬데믹이에요. 밑고리도 되게 길어. 이렇게 가서 3,300 갔다가 가격 조정 주고 그냥 계속 기간 조정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V자 반등이거든요. V자 반등이잖아요. 얘 V자 반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기하차 상무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닉게이는 여기가 팬데믹이고.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참 부럽지, 그지? 부러워. 어쨌든 우리만 그래, 우리만. 지금 내가 인도 차트는 안 가져왔는데 인도도 난리 났습니다. 인도도 거의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가볼게요. 화면 다시 보고요. 한 번 정리를 가봅시다. 지금 이제 대만 각권, 그리고 한국 코스피, 그리고 일본 닉게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짚어가 볼 내용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 여기에 한 편입니다. 한 편, 한 편. 매일경제 기사고요. 글로벌 사모펀드들은 저 PBR 종목의 급등세를 틈타 대한민국 금융주 차익실현에 나섰는데 세계 최대, 세계 최대 규모 사모펀드 중 하나인 칼라일입니다. 칼라일, 칼라일, 세계 펀드 중에 하나인 칼라일. 다시 한 번 가볼게요. 칼라일, 칼라일은 보유 중인 어디 KB금융 지분 전량 1.2%를 언제 14일 날 장마감 이후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을 했다. 칼라일은 20년 6월 2,400억 규모의 KB금융 교환 사채는 건 뭐냐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샀고 올해 초 이를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에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자, 보세요. 여기 사모펀드를 보면요. 사모펀드 보면 사모펀드가 뭐냐면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비공개입니다.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서 주식과 채권 따위에 투자해서 운영하는 펀드, PF라고 그래요. 다시 한 번 사모펀드는요.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서 주식과 채권 따위에 투자해서 운영하는 펀드인데 그러면 칼라일이 KB금융 지분을 전량 매도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비공개로 투자한 사람이 누굴까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KB금융을 다시 볼게요. KB금융. KB금융. 이것도 저 PBR 종목인데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다고? 예, 칼라일이 대한민국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투자자금을 받아서 받아서, 받아서 여기서 14일 날 2,400억 규모의 주식을 13일이 여기잖아요. 14일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뭐 했다? 매도했다. 바닷건에서 여기까지 대충 계산하면 약 한 40% 수익이 난 거죠. 40%, KB금융. 지금 저 PBR, 저 PBR 정부 정책, 주가 부양하기 위해서 그 애를 쓰는데 아까 얘기했던 기아차, 현대차는 상무들이 그렇게 팔아치우고 벼룩하게 간을 빼먹으십시오. 그리고 KB금융,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신한지주 차트도 보여드릴 건데요. 얘는 칼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드셨고 칼라일이 자기들 주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걸 했을까요?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대만 거래소도 PBR 관리를 꺼내든다. 이제서 꺼내든다라는 거요. 우리는 바닷건에서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끌어올렸고 지금 국내 증시가 재평가에 들어간 만큼 저평가 종목의 상승 추세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지금 개인들 지금 다시. 이 개인들 이게 등골 브레이크죠. 이게 신한지주 봅시다. 신한지주. 신한지주는 다른 회사입니다. 여기 어피니티라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사무펀드 운용사입니다. 여기도 어피니티. 최근 두 차례에 걸쳐서 몇 차례 두 차례에 걸쳐서 블록딜 방식으로 신한금융지주 약 지분 2% 1,050만여주를 팔아서 얼마를 챙겼다? 4,50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회사가 어피니티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분 2,044만 주 중 절반을 매각했는데 4,500억. 그러니까 4,500억이 더 남은 거죠. 합치면 9,000억에서 1조 정도 되는 것을 여기서 파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고 금융주, 앞서 얘기한 대로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홀딩스사죠. 지주사 이런 종목들 다 뒤져보면요. 거기에 어떤 임원들이나 아니면 이런 솔직히 사무펀드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누가 투자했는데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저 PBR주, 저 PBR주에서 지금 각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을 현대차, 기아차,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을 제시를 하고 추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BPS 대비 PBR이래. 그러면 이거 끝내주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부터 봅시다. KB금융 봅시다. 여기 보면 대주주 지분이 잘 보세요. 8%입니다. 8%. 내가 20% 이하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해봤거든요. 8%의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고요. 그다음에 6%는 이대지주가 블랙록이에요. 블랙록. 블랙록이 JP모간, 블랙록 이런 애들이에요. 투자회사들이라고요. 알겠죠? 세계 최대 블랙록. 투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 대주주 지분이 이 8%가 국민연금공단이요. 내가 집어넣은 국민연금을 내 돈을 걷어다가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런 회사를 대주주로 등극을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갑니까, 여러분? 국민연금.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쓰이냐면 이게 BPS예요. BPS.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BPS가 1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PBR인데 이게 PBR인데 0.5배가 되지 않잖아요. 0.5배가 되지 않잖아요. 0.5배가 되지 않으면 이거 그냥 반으로 나누면 돼요. 반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6만 원, 6만 원 그냥 반으로 나누면 돼요. 6만 원 그 이상 가져가는 거 아닌 거예요. 이게 0.74배 그러면 이거 금액 계산해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겠지만 1배가 아니라 0.5배 기준으로 튀어 올라가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거지 0.4배, 0.3배 이런 거는요. 지금 BPS라고 하는 이 금액을 반으로 갈라서 그 금액까지만 하시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점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고점에 들어가지 말아주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이때 팔았잖아요. 6만 원대. 여기서 개인들이 들어온다고요. 개인들은 여기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요. 그게 잘못됐다고요. 그리고 이상한 종목들이 많아요. 다음 종목은요. 신한지주인데. 신한지주. 신한지주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방금 어피니티라고 이 회사도 사모펀드 크게 운영하는 운용사인데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4,500억을 팔았어요. 4,500억을 팔았으면. 그래, 좋아. 그러면 얘도 한번 봅시다. 똑같아요. 똑같은 화면 안 해요. 아까 8%고 7%입니다. 최대주지가. 이 10% 이하는 저는 안 해요. 그다음에 5.67인데 이쪽으로 와봐요. 이쪽으로 오면 국민연금공단이 7%고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가 5.67%입니다. 이거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잘못 운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연금이 600조인지 900조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을 국민들한테 계속 모았단 말이죠. 노태우 정권 때 김종인 씨가 만든 거예요. 그때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특별한 직장을 잡지 못하면 2년 지난 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나 해제합니다. 그러면 이자까지 줬어요.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줬다고요. 그게 국민연금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그게 노태우 정권 이후에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소위 민주화. 그분들이 바뀌면서 그 600조, 900조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상한 데를 이렇게 지금 이상한. 여러분 코스피 200 종목 다 들어가 보시면 거의 국민연금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600조, 900조를 어떤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주식의 투자, 펀드 상품의 투자에서 수익난 그 부분을 우리가 나이가 드신, 연세가 드시면 일을 못할 때 지금까지 평생 부어왔던 거 그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수익 낸 걸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익 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윗돌 빼서 아랫돌 갠다고.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내는 분들 그 돈을 가져다가 그냥 금융자당계처럼 그냥 쓰시는 거죠. 솔직히 고가는 텅텅 뱉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5년도 안 임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이거는 뭔가 따로 관리해야 돼요. 이거는 정부 정치하고 전혀 관계없이. 신한지조. 얘도 똑같습니다. 이거 9만 3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0.38배잖아요. 0.38배는 0.5배가 되지 않으면 그냥 9만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4만 5천 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면 이걸 사지 말아주셨어야지. 그러나 일라일이나 그런 애들한테 안 떼이고 기아차, 현대차 상마한테 돈을 안 뺏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반만 나누시는 거라고. 이게 0.5배 이상이 된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 작업하셔도 매매하셔도 되는 거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렇죠? 아시겠죠? 여기 써 있잖아요. 4만 5천 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어피니티가. 뭐라고? 사모펀드 운용사인데 사모펀드는 뭐라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비공개로 투자금을 받아서 여기에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모펀드 어피니티 같은 데는 누가 투자할까요? 이거는 한국인이야. 한국인. 한국인이 여기 투자하지. 얘네들이 미국 사람 돈 가져다가 신한지도 KB금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건 비공개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주식 어렵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뉴스에 휘둘리고 아주 정확하지 않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냥 감으로 대충 가겠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차트를 보여주고 종목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감독기관이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금감원이나 이런 쪽에서 금융이나. 그래서 물론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기아차, 현대차, 상무님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불법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좀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힘을 보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좀 끌어올려야 기업들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일심동체로 지금 열심히 으쌰으쌰하고 있는데 그걸 1억, 1억 9천 그렇게 팝니까? 월급도 많이 받는 분들이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2번은요. 이거를 좀 설명하기 전에 하단에 자막이 하나 나갈 겁니다. 자, 자막이 하나 나가는데 개인 투자자를 위한 특별 강연회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어요. 3월 2일, 그러니까 3일절입니다. 3월 1, 2, 3 이렇게 3일 연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토요일 날 좀 여유가 있으시니까. 제가 이제 대전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모시는데요. 선착순 인원은 소수 인원입니다. 모시는데 여러분들 저기 미리 기차표나 아니면 버스, 고속버스피를 미리 예매를 해놓으셔서 제가 2시부터 하니까 해놓으셔서 연휴 기간 중에 중간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날짜거든요. 그래서 3월 2일 날 시간이 되시면 오시면 제가 이 부분은 하나 공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2시, 내게 딱 맞는 도구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꼭 오셔서 많은 좀 인사이드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아시겠죠? 자,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우리가 저 일목균형표라는 게 있어요. 일목균형표라고 그래요. 모든 차트는 지나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는 재무제표도 지나간 데이터입니다. 지나간 데이터요. 그래서 분기실적, 그러면 직전 4분기, 분기실적이 언제 나옵니까? 4분기 분기실적은 45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2월 중순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작년 거는 언제 나오느냐? 4월 초 내지는 3월 말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3월 달이 되면 상장 폐지의 계절이라고 해서 상장 폐지 되는 회사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는 뭐냐면요. 캔들을 보지 마시고 2평선을 한번 보세요. 2평선. 자, 2평선을 보시는 겁니다. 2평선. 여기에 파란색 2평선, 녹색 2평선. 2평선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빨간색 2평선들이 있고요. 2평선. 여기, 여기, 여기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캔들을 보지 마시고 캔들은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막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졌다가 제자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2평선과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종가 단순 5, 20, 60, 120을 보시는데 제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지금 내가 이 종목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목표가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잡느냐. 그러니까 여기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첫 번째 여기 등짝. 등짝.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내가 사람을 하나 좀 그려볼게요. 자,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팔을 뒤로 우리가 원산폭격이라고 해서 지금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자, 군대 생활을 했어요. 군대 생활 때 저 이거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열중시화 해가지고 이게 원산폭격 그래가지고 머리 박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등짝입니다. 등짝.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신호는 나왔고요. 여기서 물론 신호는 나왔습니다만 자, 일단은 여기서 공략할 때는 이 부분, 이 부분 등짝이고요. 그다음 등짝은 이 녹색 선 등짝이고요. 그다음 등짝은 이 파란색 선 등짝이고요. 그다음 등짝은 저쪽에 빨간색 등짝이에요. 보시겠어요? 등짝. 일목균형표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3,900원대, 4,400원대, 4,800원대, 5,100원대. 그러니까 지금 3,700원대 목표가는 5,100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를 볼 때도 이 자리, 이 자리 등을 보는 거예요. 등을. 이렇게 이 등, 이 부분.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여기가 목표가는 이렇게 보는 거. 이런 보는 방법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종목도 어때요? 이 종목도 주가가 일단은 단계적으로 좀 상승하고 가격 조정 주고 약간 기간 조정, 박스건 머문 다음에 최근에 거리랑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직전 고점, 여기 직전 고점 종가. 고점과 종가에 저는 손을 대지 않고요. 여기서도 보면요. 여기 보이시죠? 빨간색, 빨간색 등짝. 다시 머리, 몸통. 그러니까 다시 그림을 그리면 열중셔. 원산폭격.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짝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등짝 부분, 이 등짝 부분. 그 부분에 라인을 딱 대면 여기가 목표가인 거죠. 왜? 이쯤에 여러분들이 개미들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모든 방송에서 이 종목을 이때 추천을 한단 말입니다. 이때. 이때. 다음 화면 볼게요. 이 종목도요. 보세요. 이 평선 보니까 이건 밑에 있고요. 단계 이 평선이 쭉 오면서 그렇죠? 여기서 오면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는 것도 그들이고 내리는 것도 그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주가 올라가는 것도 이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가를 개인들이 이렇게 내릴 수는 없어요. 개인들이 이렇게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은 늘 이쯤에서 사잖아요. 그리고 손대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균치에 이 평선을 대면요.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여기서 저항 뚫지 아니하고 이 평선을 뚫지 아니하고 쭉 들어 누웠다가 양봉이 나왔을 때 이때, 이때가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 목표 주가는 이 등짝에다 손을 걷더니 22,800원이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목표가를 잡으면 11,700원이 22,000원이면 100%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불이요. 따불. 매매를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다음 보자고요. 여기서는 지금 몰려들어요. 여기서는 몰려들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미 발생했던 얘도 똑같아요.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가를 내려. 그러니까 올리는 것도 그들이요. 내리는 것도 그들이요. 횡부하고 이렇게 밑으로 추가로 하락시키는 것도 그들이요. 이게 없다라면, 얘가 없다라면 다시 흰색으로. 얘가, 얘가 다시 한 번. 흰색으로. 자, 흰색. 자, 흰색이. 다시 한 번요. 붉은 팩, 흰색. 다시 한 번 갈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내가 이거를 가려볼게요. 이걸 가려볼게요. 이게 없어요. 자,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요? 여기 매수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여러분 매수 힘들잖아요. 어디서 매수합니까? 매수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 거리랑을 동반해서 어떤 신호를 주게 되면, 어떤 신호를 주게 되면, 신호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목표가를 잡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 무덤의 이 등짝. 이 부분에 이렇게 갖다 대면 정확하게 여기까지 지금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물론 여기서 신호를 적고,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 같으면 더 안 합니다. 이게 막 신고가를 만들고 간다?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들 들어오기 딱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목균형표나,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맞춰서 하시지만, 이 2평선의 등짝에다 대고 있어요. 목표가를 정하는 게 가장 편안하다고요. 그러면 이 종목도 여기서 크게, 그렇죠? 급등을 했죠, 그렇죠? 2200원이 12000원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제 자리 바닥까지 왔죠? 바닥까지 왔죠, 그렇죠? 바닥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1차는 내가 선을 거놓지 않았는데요. 1차는 이 지점이 되겠지만, 이 지점이 아니라 지금 이게 7,800원, 4,500원인데 7,800원, 약 한 8천 원 금방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러면 여기서 장태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때 사고 싶은 거예요. 이때 사면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고점 매수, 저점 손절.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소위 제가 이름하여 원산폭격, 머리바가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기가 막히죠? 이 종목은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뜻 봐도 주가 크게 상승 후, 가격 조정 길게 주고, 기간 조정 마친 종목 보여요. 그러면 얘 목표가가 뭐냐? 물론 재무제표 봐야 되겠죠. 여기입니다. 여기 등짝, 여기 2차, 얘가 3차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1차가 19만 원, 20만 원, 24만 원. 여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이 직전 고점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환상을 버리시라는 거죠. 환상은 버리시고 이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게 1차입니다. 그리고 얘가 2차가 되는 거고 얘가 3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등짝 스매싱, 머리바가 종목이 되겠어요. 그렇죠? 1목 균형표보다는 이게 더 훨씬 여러분들 매매하기에 훨씬 좀 부드럽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 종목도 딱 보여주시죠. 그렇죠? 2평선이라는 것은 후행성이라니까요. 기존에 지나간 데이터를 가지고 2평선을 만드는 건데 삐뚤빼뚤이 아니라 아셨죠? 이 종목도 가격 크게 올랐다가요. 크게 급락하고 지금 바닷건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인데 얘도 보세요. 이 자리, 1차적으로 보이는 등짝, 2차적으로 보이는 등짝 그리고 3차적인 등짝까지는 제가 같이 갖다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만 원에서 2만 원대, 1만 9천 원대 그다음에 2만 2천 원대 여기 돌파하고 나면 이제 이 지점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면 되겠죠. 그럼 약 3만 원 금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만 원짜리가 3만 원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2만 5천 원까지만 가더라도 이게 2.5배, 저 PBR 종목은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PBR이 0.5배 이상이 되는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목표가는 어떻게 잡는다? 자, 우리가 뭐 매물 때, 매물 때 얘기하는데 뭔 매물 때, 뭔 매물 때, 그렇죠? 여기도 매물 때요? 여기도 매물 때? 좀 비슷비슷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전 고점을 뚫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일단 도망쳐야 된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 종목도 보면, 자, 보실게요. 이 종목도 보면 이 부분 재해놓고 여기 1차 등짝, 2차 등짝, 그리고 3차 등짝 보이시죠, 이제? 이제 보이시죠, 그렇죠? 네, 보이십니다. 이거 빼고, 자, 보이시죠? 오케이? 네, 그러면 얘는 지금 1차 온 거예요. 2차까지 온 거예요. 1차, 2차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윗고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차는 2만 9,400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여기서 멈춰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매매하고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쳐다보지 마시라고요. 뭐 신고가 이런 거, 이런 거 쳐다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신규 상장 종목 말고.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아주 산세가 너무 예뻐요, 그렇죠? 너무 예쁘죠? 여기서 거래량만 좀 동반돼 준다라고 그리고 또 장대양봉이 하나 튀어나와 준다면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하는데 1차, 2차, 3차 2만 6천 원, 2만 9천 원, 3만 4천 원. 지금은 9천 원대. 괜찮죠? 이 평선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춰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단에 자막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되고요. 저는 이 평선을 다르게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 포크웜터 포인트라고 해서 열심히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강의 많이 보셨잖아요. 이 평선 저는 다르게 본다고요. 저는 주로 보는 게 대마이평이라고요. 과연 대마이평을 보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거래량 자처도요. 이전 값으로 설정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전 종가로 설정을 해놓으셔야 캔들을 잘 보지 못하시는 분, 그분들을 위해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전에서 무려 16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이 라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니까 어차피 연휴 기간의 가운데 날짜니까 어디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차표에 외매하셔서 대중교통이 제일 편하니까요. 오셔서 얘기를 들어보시죠. 자, 보실게요. 얘도, 그렇죠? 여기서 장대항보 하나 나오고요. 거래량만 동반해 준다면 목표가는 처음에 만나는 1차 등짝 스매싱 2차 등짝 스매싱 그리고 3차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림으로 가서 목표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물론 믿어야 되겠죠. 물론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고레카와 긴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네가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된 거야. 뉴스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고레카와 긴조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는 뉴스에 대문자국의 일면 기사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그냥 배제시켜라. 믿지 말아라는 거죠. 왜? 대중들과 십사해서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소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주식 종목 받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고레카와 긴조는 네가 스스로 공부해서 찾아라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배울 사람이 있어야죠. 그게 제가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HTS가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정말 잘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내서 조금만 공부만 하신다고 하면 그냥 혼자서 하실 수가 있다고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르겠습니다만 일본이 주식 올라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제재를 다 해제를 시켰어요. 일본은 어떤 종목을 살 때 천 주 이상 사야 돼요. 한 주 이렇게 못 사요. 우리는 한 주도 샀다가 두 주 샀다가 세 주 팔고 이렇게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일부는. 그리고 수익이 나면 이득금에 대해서 얘네들이 좀 세금을 많이 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거래세 빼고는 크게 나가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1억 갖고 한 달에 2천만 원 벌든 1억 갖고 1년에 1억을 벌든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라고 그래요.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그럽니까. 그건 왜 그래요? 돈을 땄다는 때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단에 나오잖아요. 꼭 참석하십시오. 지금 몇 자리쯤 한 다섯 자리 정도 자석이 좀 남아있으니까요. 오셔서 방송에서 차마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셨죠? 꼭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사실 또 준비해온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가 하나의 멘토가 됐던 분이 바로 일본 주식의 신 고래가와 긴조 그러니까 2천만 원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을 벌었다는 신화 이거 한번 짚어보고 오늘 마감을 하죠. 첫 번째 수면화에 있는 우량한 것으로 골라라. 아까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그 차트를 보시면 그러면 목표가가 어딜까요? 2평선만 거놓고 그 등짝에다가 목표가를 정해놓으면 되죠. 이 친구도 아마 고래와 긴조 이분도 아마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제 시세 동향으로부터 항상 눈을 떼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라. 이 뜻을 여러분들이 잘 새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액면 그대로 여러분들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말고 수중의 자금만으로 행동하라. 미수 신용 쓰지 말아 얘기고요. 그리고 종목은 여기 써 있죠. 4번 남이 추천하는 종목은 남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공부하고 판단해서 골라라. 그러니까 모든 증권 방송들을 보면 무슨 배틀합니다. 어드바이저 전문가들이 나와서 세 명이 나는 이 종목 추천하고 너는 이 종목 추천하고 재무제표 열어라니까. 그래서 수익률 몇 퍼센트 2분은 몇 퍼센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무제표 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판단해서 골라라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계속 움직이는 테마주라든가 초전도체 2차전체 아직까지도 그거 붙들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2년 후에 경제 변화를 스스로 예측하고 경제와 시세의 대국관을 가져라. 이게 계속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름대로 뉴스를 해석하고 판단하다 보면 여러분들 대충 나와요. 어떻게 돌아갈지.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주가에는 타당한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BPS 대비 PBR 얘기했고 BPS를 두 배는 더해서 1,250, 250, 3,700, 4억 5천 원에 6,250 700, 8,750, 9억 9만 원 열심히 했잖아요. 주가에는 타당한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PS 대비 2.5배 이상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차전지, 초전도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상승하는 주식을 마구 쫓아가는 것은 금물이다.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해왔다고요. 추경 매수라는 말은 아예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일곱 번째가 주가는 실적으로 결정됐다. 실적. 물론 실적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적. 그러니까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 회사. 그런 종목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정특집으로 2회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얘기를 했잖아요. 안 된다고 했죠. 인위적으로 완력 시세는 멀리하라. 완력 시세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주로 증권가에서 매매자의 술책이나 자금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시세. 그게 현대차, 기회차, KB금융, 신안지주. 어때요? 이것도 완력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사서 어떻게 나오는지 똑같이 이 친구들하고 같이 따라하면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여덟 번째, 불의의 사태, 리스크 늘 대비하라. 그리고 아홉 번째, 투자할 때 개인적인 감정 넣지 말고 그럴 걸 아니라고. 마지막 열 번째, 신문과 뉴스와 경제방송 큰 제목으로 뽑은 재료 맹신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투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또 몇 개 종목을 한번 열어서요. 이것과 어떻게 상반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